직장 동일한 토핑 아 노스킨 탑 베인 뭐냐 케 불안하네 후후후후후후후후후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아아 아이고 시작부터 아아 벌써 불안하다 우리 탑배잉 지금 이기는거 안바라니까 죽지만 마라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애가 지 어? 왜 이렇게 안맞아 가야 되나? 오 나이스 오 대포 놓치는 줄 알고 식겁했네 얘도 피해 맛이구나 피가 좀 안달더라 피가 좀 안달더라 와우 소울킬 대단하다 다 빼니 소울킬 대단하다 아 뭐야 이쪽이었어? 아 나 무조건 아래쪽인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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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탑에 탈론이 가냐 튕겼네 집에 있는거 보니까 탈론이 비게이브 먹으러 간거구나 제와드 박을까? 아니다 박지 말자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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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플래시가 돌기 전을 조심해야 돼요. 상대도 내가 노플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봐도 짓무빙인데? 탈론이 웨이브 2개 돌아다니면서 먹네. 그래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 바텀이 미아핑을 찍으니까 한번 사립시다. 탑베인은 죽었고요. 어? 보여주나? 솔필 다니는 탑베인이 뭘 보여주겠어? 아 바텀 라임 좀 밀어봐. 왜 이렇게 못 밀어 라임. 계속 걱정돼서 치다가 빼야 될 것 같잖아. 두 웨이브 먹으려고 신발 샀네. 어 왔다. 이러고 지면 레전드. 뭔가 탑 질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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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달이 골드 공급원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달이 골드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달이 골드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달이 골드 공급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드 오고 있는데 골드 약하니까 괜찮겠지? 초시계를 믿고 저렇게 한 거구나 오 뭐야 이달이 창 왜 이렇게 잘 맞지 요새? 또 또 죽는다 개불하네 탑 볼 때마다 아 얜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어 아 이거 두웨이브 먹어가지고 탑은 압박을 당하고 있네 기대하지 말자 탑에는 오 나이스 여기 넘었는데? 여기 넘었는데?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또 하고. 이길 수 있어. 아니 풀도 있으면서. 애매한데. 왜 안 나가 봐라고. 아 뭐야. 가. 가. 가자. 고고. 이럴 때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돈이 딱 되네. 근데 나 이거 정확한 효과를 모르는데. 이게 읽을 수도 없고 중국어라. 쓰면 빨라지는 거지. 아무튼. 아니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모아서. 딱 집에 갔는데. 상점에. 딱 알맞게 살 수 있는 템이 있으면은. 뭔가 사고 싶어. 인정. 인정? 응 인정. 개쌉 인정인 부분이죠. 니달리를 좀 관찰해줘야겠다. 아니 베인을 좀 관찰을 해야겠다. 탈론이나 니달리도. 얘를 잡으려고 할테니깐. 어이. 으응. 오오오오오오오오. 왜이렇게 불안하지? 어? 존열을 가야되나? 딜 너무 딸릴 것 같은데? 딜 너무 딸 굴러서 맞아버리기 진짜 예술적이었다 그거 진짜 지기도 힘들겠다 야 아 이거 레드라 그리고 니달리 어차피 풀필해서 오잖아 아 불안한데? 와주면 안되나? 아니 우리 애들 뭐 어디서 죽는거야 계속 한명씩 아 이거 나 여기서 뭐해야되 여기 이미 들어와있는데 니달리 갈 데도 없어 다이브 당하진 않겠지? 오 무서워 고개 돌릴때마다 고개 돌릴때마다 고개 돌릴때마다 고개 돌릴때마다 고개 돌릴때마다 괜찮은데? 야 되게 많이 빨라진다 되게 괜찮네 엄청 많이 빨라지네 야 이거 소마싸움 되겠는데? 소마싸움 같은데? 소마싸움 같은데? 아 나 살아야되는데 무조건 아 나 살아야되는데 무조건 뭐야 얘는 또 아 이것도 졌네 이걸 또 이걸 또 저버리네 진짜 어이가 없다 그냥 어이가 없다 그냥 아 템도 정상템도 아니라 못 이길거 같은데 앞만마도 위자리 그냥 팔까? 아니 심지어 바텀은 더 잘하는데도 탑이랑 정글이 계속 이상한데서 죽어 왜 죽는지 모르겠어 어후 정신좀 차려라 제발 얘 라임 먹고있네 이제 아이 그래도 미워도 어쩔수 없이 베인쪽으로 해야돼 에코쪽은 에바고 또 죽었네 또 죽었네 에코건 에코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게임에? 로즈 읍 에코 에코 읍 젠 아 쟤는 진짜 왜 저래.. 왜 그래 진짜.. 둘이 듀어야? 하는게 듀오 같은데? 딱 둘이서 화나가지고 하는게?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걸 지는게 너무 어이가 없네..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진짜 탑정글이 이거 너무 심해.. 이건 진짜 지기도 힘든 게임인데 바텀도 잘해줘가지고.. 앞에 화나가지고 안하네 게임..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니 그냥 탑정글이 바텀쪽에 붙으면은 바텀이 힘으로 알아서 다 미는데.. 에코는 계속 라인 먹으러 가고 베인은 이상한데서 솔로킬 따이고 이러니까.. 게임이 안이겨져.. 아 진짜 이게 노스킨은 안된다니까.. 노스킨 탑베인 이런거.. 너무 싫다 그냥.. 앞을 지킬 생각은 하나도 없고.. 앞을 지킬 생각은 하나도 없고.. 계속 분리한 교환 가서 걸어주고.. 탑정글이.. 아 지금이라도 정신차리면 이길만한데.. 근데 저 합류할 생각이 그냥 1도 없어.. 그러면.. 이제 네 небольш이 이상함은 음.. 탑정글이 못 들어 .. 탑정글이 너무 좋아.. 이 정말 힘들어.. 탑정글이 안 돼.. availability.. 있어요.. 아 이걸 못 살렸네 아 쉣 얘 존야있는데 아 시간 끌면 내가 지는데 인생 아 이거 바롬 못 켜겠다 나 없어가지고 아 세트가 아니고 니달리를 궁으로 닦아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잘 싸웠다 아니 이거 빨라지는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안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근데 템 이상한 거 하나 가니까 나도 템이 안 나온다 원래 이 시간이면 데캡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개쓰레기구나 차라리 고속연사포를 갈걸 먼저 걸어줘야 앞에 딜하기 편한데 아 나 쓰라 음 음 야 앞에 어디가 아니 앞에 형 여기 보지 형 얘네 둘 잡지 어? 어? 안 되는구나 어 근데 여기 봤으면 갱이겼을 것 같은데 두 명 잡고 시작했으면 굳이 저기 따라갈 필요가 있나 어차피 에코는 할 거 다 하고 죽는데 응 같이 싸우면 이겼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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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는? 한 방에 안 죽어 그러니까 쟤네 던지고 골프에 자꾸 천천히 다 잡으면 골프만 죽으면 어차피 나머지 다 한 두 방짜리인데 어 가인 돌았네 잘 싸우면 이길만하다 16레벨 안되나? 아 계속 앞에 옆에 있어야 돼 아 아펠리오스를 따라가주질 못하겠다 근데 얘가 내가 카드 던지는 애를 안 때려 그리고 방금도 카드 지속 시간 내 탈론 그냥 죽는데 때리면 나랑 보는게 다른가봐 빨리 치자 내가 먹을게 정글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어 아 아펠 옆에서 카드만 들고 있어 아 라인 너무 머네 그래도 끝낼만 하지 않나? 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났다 끝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5분 튕긴 탑 볼리베어 상대로 탑 베인 잡고 질 뻔한게 레전드다 그냥 예술이다 예술 아 아 아 아 아 상대가 안 튕겼으면 그냥 속절없이 졌겠네 아 캐리 아